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0일 재병민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누가 먼저 제기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는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꽤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의도도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우선 한동훈 검사장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내의 참모장격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승진을 하니까 그 대검 내에서 반부패 강력부장, 옛날로 얘기하면 중수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기들에 비해서 몇 개수 뛰어넘어서 아주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오른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참모장급이다. 참모장이라는 게 결국은 사단장 바로 밑에 참모장 아닙니까? 그 정도의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탄압을 가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검언유착이었죠. 이 어찌 보면 검언유착이라는 건 그야말로 프레임이고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넣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타격을 가려고 하는 일종의 공작이었다. 그 공작에 MBC가 동원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대화한 내용 그걸 악마의 편집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하다가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그 녹취를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에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던 그 혐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이제 검찰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치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동재 기자 측에서 선제적으로 그걸 공개를 해버리는 바람에 전 내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걸 가지고 무슨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단 말이야라는 이제 평가가 있어서 한동훈 검사장이 그 이후에 혐의에서 그러니까 국민적인 시선으로 보면 혐의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아무리 수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그 수사팀에서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무혐의 이렇게 이성윤 지검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성윤 지검장이 그 결제 안 하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돼서 그냥 지검장을 그만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혐의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홉 번 결제를 요청했는데 결제를 안 했다. 지금 이성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것 그건 뭐 명백한 팩트이고요. 그 중간에 자 이렇게 혐의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수사 중이나 혐의가 안 나오는 이런 사람을 무려 반부패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키고 거기서 또 검은유착 의혹이 있다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오보에 의한 피해자죠. 있다는 것만으로 법무연수원으로 법무연수원 용인으로 그다음에 용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 거기 있어 본원으로 가. 그래서 진천으로. 그리고 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사법연수원으로. 그러니까 부산고검도 수사권이 없는 데지만 연수원은 교육기관 아닙니까? 뭐 교육을 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쪽으로 계속 수사권이 없는 쪽으로 전전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 한 검사장이 중앙지검이 되면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일제 독립운동가가 정부 중요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빌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되고 난 뒤에 국회 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박주민 의원이 16일 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 관련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있기에 만약에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 수사의 정당성이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왔던 검사의 정치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이 정치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7일 날 또 kbs 라디오에 나와서도 윤 당선인이 어마무시하게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검사장으로 안친다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의심과 의혹이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현상과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다. 언제쯤 가능한 얘기일까요? 만약에 임명한다고 했을 때 우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해야 됩니다. 5월 10일 법무장관 지명은 아마 그 전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에도 장관 지명 가능하죠. 인수위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후, 대개는 후죠. 취임하자마자 조각을 해서 뭐 이렇게 되지만 그거 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대개 총리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리를 지명하고 나서 그 총리가 제청을 해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김부겸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안 해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당선자가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전 총리한테 그 제청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고건 전 총리가 그건 뭐 정권 교체도 아닌데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도 김부겸 총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리고 순리대로 움직이는 방법은 결국은 총리를, 총리 지명을 그 전에 인수위 시절에 하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과 비슷하게 바로 직후에 청문회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강렬을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한 5월 중후반 빨라야 그 정도의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법무장관 취임을 하고 그러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해서 6월이나 7월쯤에 검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지금으로부터 최소 3개월 내지는 4개월 뒤에 일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어찌 보면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한동훈 중앙지검장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왜? 왜 이걸 꺼내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논란이 되면 될수록 한동훈은 윤석열 최측근이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프레임이 점점 더 일반 유권자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저는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되든 안 되든 효과는 다 거두는 겁니다. 자기 지지층 결집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 돼서 수사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을 수사하면 정치보호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사람을 수사했는데 수사하면 그때부터 봐주기 수사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무조건 묻지 마죠 묻지 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민주당이 또는 이런 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관해서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돈 받아간 사람은 다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사람 아니냐. 원유철 고문, 곽상도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받아갔다고 해야 몇십억 단입니다. 몇십억 큰 얘기죠. 큰 돈이죠. 그러나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죠. 대장동은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몇천억, 몇백억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몸통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반 국민한테는 50억 엄청 큰 돈이죠. 그러나 대장동 사태에서 50억은 푼 돈입니다. 거기서 정말 몸통은 몇천억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그게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는 과연 그걸 혼자 먹었겠느냐. 700억을 유동규한테 약속을 했다는데 그러면 유동규는 그 700억을 혼자 먹었겠느냐. 혼자 먹으려고 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도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다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정치화입니다. 정치화.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신 교수가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올 때 그거를 증거보전용이라는 정말 고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정치화되면 깜깜해집니다. 바로 그게 진영 논리고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 패배 후에 빨리 조기에 등판을 하려고 하는 현실 정치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안 뛰어들면 본인을 민주당에서 묻지마 옹호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본인이 지금 뭔가를 빨리 맡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적 리스크를 자기가 봐도 변호사인 자기가 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한동훈 검사장 거는 이미 정치화가 돼 있다. 정치화가 돼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안 시키면 그냥 민주당으로서는 소득 제로입니다. 그냥 문제제기만 해서 자기 지지층만 결집한 거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짜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지층 결집이라는 효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다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댓글에 이렇게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랬듯이 자 우리도 정권 잡았으니까 좀 우리 마음대로 하자. 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정권 잡았다고 또는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됩니다.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윤석열 정부는. 안 그렇습니까? 그 관리의 대상에 최측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측근일수록 그게 문제가 커지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권력은 권력을 잡는 과정. 중요하지요. 일단 잡고 봐야 된다. 이건 뭐 여의도 정치의 논리입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으면 그 다음에부터 권력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 처리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정권 내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정치화되어 있고 그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한동훈 검사장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보시죠. DJ 때. DJ의 이인자가 누굽니까? 곧노갑 고문이죠. 엄청나게 부침이 많았습니다. 한때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DJ가 신뢰하지만 그만큼 주변의 견제가 심하고 정치적 논란이 중심이 되니까 피해 있었던 것이죠. 엔비 때 이재호. 지금 이재호 고문 국민의힘. 상당 기간 초창기에 외국을 떠돌았습니다. 완벽한 이인자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휘말렸기 때문에.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에 외국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양정철 3철이죠. 전해철 양정철 2호철 3철 중에 2철은 그러니까 3철 모두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양정철 중간에 잠깐 총선 때 등장하고 나서 다시 물론 문재인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성숙 여사 눈밖에 났다는 그런 평가가 정론이지만 그건 뭐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만. 어쨌든 나타나지 못했고 2호철 5년 내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전해철 나타나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있죠. 뭐 그거야 그냥 강요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이 정도 사람의 지금 이 정도의 위상에 버금가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은 검찰 내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처럼 정권 정치 내에서 집중적인 견제를 받습니다. 이미 정치의 소용돌이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취임하기 전 지금부터라도 한동훈 검사장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본인이 당선인 본인이 직접 권력관리의 일환에 포함시켜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만큼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어찌 보면 사실 일개 검사장입니다. 일개 검사장이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정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 서울중앙기검장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서울중앙기검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서울남부지검장 정도로 갖다 놔도 실질적인 힘은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중앙기검장이 아닌 곳에 갖다 놓고 수사를 담당하도록 아니 우선 검찰 인사를 정상화한다는 데까지는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그러나 한동훈을 중앙기검장으로 임명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상당한 정도의 중도층까지는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측근이 외유를 다니는 그런 초창기 현상이 있었다. 그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을 아예 다른 부문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도록 한다든가. 정치야 국민들이 선출하니까 일단 세탁기에 한번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건 연구를 해보면 되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을 중앙기검장으로 임명하냐의 문제는 이미 태풍의 거의 눈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태풍의 정권 자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도의 폭발력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유권자들이 동조를 해버리면 그러면 MB 때 초창기에 광육병 사태와 같은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시점.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여기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문제가 돼버렸다.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무지 억울하겠죠. 그러나 실제 윤석열 당선인의 말대로 독립운동한 사람이 이승만 정부에서 다 중용됐던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미 검사지만, 현직 검사지만 정무위 영역에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사는 단순한 검찰 인사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인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